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푸드를 한 마리 입양하고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결혼하기 전에 일이다 취직하고 나서 독립했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푸들 한 마리를 입양했다 이름은 종이었다 쫑쫑거리며 돌아다녀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종은 단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건 내가 쫑을 데려온 지 3년쯤 지났을 때였다 푸들이 머리가 좋다고들 하던데 종도 마찬가지였다 3년쯤 함께 지내니 쫑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화장실을 가리는 건 물론이고 내 기분을 잃고 간식을 졸라댔다 내가 회사에서 혼나고 온 날엔 얌전했지만 월급날엔 귀신같이 다가와 애교를 부렸다 이 정도로도 신기한데 가장 놀라운 건 쫑이 나를 속이려 했다는 것이다 나는 평소에 사료를 먹고 나면 간식을 주곤 했다 하지만 종은 사료를 먹는 척하면서 숨기고는 다 먹은 줄 알고 간식을 달라고 했다 그러다 숨긴 사료를 발견했을 때는 살짝 소름이 돋았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나는 종의 행동을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 이 녀석 걔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 그때도 그랬다 평소 바닥에서 자던 종이 내 침대에서 자겠다고 때를 썼다 이상하긴 했지만 큰일은 아니니 종을 침대에서 재웠다 자는 동안 으르렁거리긴 했지만 별다른 일이 없어서 일시적인 변덕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종은 계속 내 침대에서 자려고 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다 그때 나는 피로가 극심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다들 피곤하겠지만 그때는 유난히 몸이 무거웠다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았고 일에도 지장을 줄 정도였다 나는 단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프로젝트가 막혀 스트레스가 심했으니까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저기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녀가 내게 처음 건넨 말이다 거래처에서 처음 만난 그녀는 계약을 맺은 회사 직원이었다 그녀는 나를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여러가지 이유로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날 계약은 순조롭게 성사되었고 바로 퇴근할 수 있었다 나는 오후에 뭘 할지 즐겁게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퇴근하려던 나를 붙잡은 그녀는 미안한 얼굴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흔쾌히 기다렸다 여자가 시간을 묻고 그녀의 외모가 나쁘지 않다면 남자라면 다들 그러지 않을까 퇴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녀와의 만남은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이성적인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나를 찾은 이유는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녀는 약간 영역이 있다고 했다 귀신이 보이거나 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잡퀴나 악기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그리고 내 옆에 악기가 붙어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큰 이모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니 상담하러 가자고도 덧붙였다 처음엔 어이없었고 시간이 지나자 사기일지 모른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녀를 따라 큰 이모를 만나러 갔다 그녀가 미인이었던 것도 이유였고 그녀의 태도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이모는 나를 흘기쁘고는 대뜸 큰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부적을 건넸다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경계했지만 큰 이모는 돈을 받지 않았다 효과를 보고 난 뒤에 알아서 내라는 훅을 지었다 속은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부적을 침대에 붙였다 어차피 공짜였고 효과가 없으면 돈을 안 내면 되니 부담 없었다 그날 밤 일이 일어났다 평소처럼 내 침대에서 자던 종이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만 종은 더 크게 지저댔다 그리고 그때 내 옆에서 강렬한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본 적 없는 노인이 서 있었다 일그러진 얼굴에 원한이 가득한 눈빛을 한 노인은 사악하다는 말이 딱 어울렸다 노인은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손을 뻗다 멈추곤 했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듯 손을 끌어당기며 계속해서 나를 위협했다 나는 무서워 몸이 얼어붙었다 노인이 사라진 것은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였다 종을 꼭 끌어안은 채 침대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 큰 이모가 이미 나에게 악기가 붙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다 종이 나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한동안 부적을 계속 붙여두라는 충고도 해줬다 그 일이 2년이 되어 나는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는 종을 처음 보자마자 말했다 네가 우리 남편을 지켜줬구나 고마워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에게 들키지 않게 고개를 돌렸다 지금도 종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여전히 간식을 졸르고 우리에게 애교를 부린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종이 이유 없이 짖을 때면 긴장한다 마음 한구석에서 든든함을 느끼며 두 번째 이야기 사욕 하진의 이야기 가만히 있어 그래 옳지 속살이 정말 보드랍구나 아저씨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외로워서 그래 찌찌가 진짜 귀엽네 그건 치욕의 밤이었고 유린의 시간이었으며 절망의 순간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은 마치 꿈처럼 사라졌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닫힌 문과 몸을 구속하는 쇠사슬 흉측한 모습에 벌거벗은 남자뿐이었다 납치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던 길 갑자기 나타난 그는 내 목덜미를 움켜쥐고 차에 태웠다 저항하며 발버둥 쳐보았지만 성인 남성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는 겁에 질린 나를 비웃으며 차를 몰았다 비명을 질러봤지만 돌아온 건 오직 잔인한 폭력뿐이었다 닥쳐 징징거리지 마 이제부터 내가 내 주인이야 그렇게 끌려온 곳이 바로 이고 그의 집 구석진 골방이었다 엄마, 보고 싶어 낯선 장소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창문엔 촘촘한 창살이 있었고 벽은 두꺼운 헝겊으로 덮여 울음소리조차 사라지게 했다 배가 고팠다 하루 반나절을 굶었다 그는 나를 능력하고는 가두고 사라졌다 마치 나를 잊은 듯 모든 것이 고요했다 차라리 그게 나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내 몸을 유린하는 것보다 백배 나았다 그 밤에 악몽이 떠올라 몸이 떨렸다 왜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 거지 창주의 이야기 이 모든 일은 외로움과 배신감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 대리님 왜 연애 안 하세요? 예? 여자 만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저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키도 작고 왜요? 저는 이 대리님 괜찮던데요 여자들이라고 다 외모만 보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이 대리님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은데 왜 여자들이 몰라볼까요? 그때 나는 웃고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 그녀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짝사랑하던 미스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한 말 마음이 따뜻한 분 같다는 말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그녀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다 어느 날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진 언니 이 대리님이 언니 좋아한대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재수없게 그 아저씨 얘기는 왜? 그냥 적당히 말 한마디 해준 건데 넘볼 걸 넘보네 미치겠다 진짜 꼬레 나를 좋아해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그 말은 나를 절망하게 했다 내가 짝사랑해왔던 그녀는 단지 내 마음을 비웃고 있었다 이제 더는 소심하게 좋아할 이유도 기대할 이유도 없었다 나는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나를 오직 바라봐 줄 누군가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저질렀다 하진의 이야기 그가 돌아왔다 몸이 굳어졌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다 그가 먹다 남긴 밥이라도 먹고 싶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배가 고파요 그는 배고파 보이는 나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배가 고프냐? 그럼 내 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 먹을 것도 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줄게 그의 커다란 손이 내 턱을 움켜쥐었다 아팠다 그러나 나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이 줄 잠깐 풀어줄 테니까 얌전히 굴어야 해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그가 말한 밥은 그가 먹다 남긴 차가운 밥이었다 나는 허기에 밀려 억지로 입에 밥을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미적거리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다 먹으라며 다시 나를 재촉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하진이야 장하진 그의 눈빛이 섬뜩했다 나는 내 이름이 장하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억지로 밥을 먹었다 그는 갑자기 내 머리를 밥그릇에 처박으며 소리쳤다 시발년 깨작거리지 말고 먹으라고 했잖아 그의 힘은 너무 셌다 밥그릇에 얼굴을 처박힌 채 나는 차가운 밥과 국에 숨이 막혀갔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찬 국물에 나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미스장이 나를 비웃었던 그 말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고 몸을 떨었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의 힘은 너무 강했다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 고통 속에서 나는 그가 잠시 내 몸을 놔주길 기다렸다 미안 내가 좀 과했지 날 원망하지마 그녀는 원망해 장하진 그는 욕을 내뱉으며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혼자 생각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이제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친구들 그들이 그리웠다 창주의 이야기 외로움이 쌓여가는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았고 세상은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그녀를 데려왔다 하진이 아니었지만 하진이라 불렀다 그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 누구도 나를 배신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다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하진이라 부르며 그녀를 길들이기로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규칙을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벤치를 손에 들고 방으로 향했다 하진의 이야기 그는 점점 더 잔인해졌다 그의 손에 들린 벤치가 내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내 손톱을 뽑으려고 했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몸을 움츠렀다 하지만 그는 나를 잔인하게 웃으며 손톱을 잡아당겼다 아프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몸은 그의 손길에 의해 무자비하게 망가져갔다 고통 속에서 나는 기절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손톱은 절반만 남아있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는 만족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나는 그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하지만 무서운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지금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았다 창주의 이야기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손톱을 뽑아내고 나서부터 그녀는 나에게 순종적이었다 그녀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오히려 만족스러웠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내가 무시당하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생긴 것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왜 이렇게도 비참하고 잔인하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다 하진의 이야기 나는 고통 속에서 점점 더 무너져갔다 그의 폭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뺀치를 들고 내 손톱을 뽑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 후로는 더욱더 순종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다 그에게 저항할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매일 밤 나는 탈출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가 잠든 사이 몰래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작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날은 그가 나를 그리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 그는 술을 마시고는 금세 잠들었다 그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나는 결심했다 지금이 기회야 나는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손가락이 여전히 아팠지만 아픔은 이제 내게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그가 방에 걸어 잠갔던 문을 살며시 열었다 밖은 어둡고 고요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집안을 살폈다 그가 평소 문을 잠가 놓는 현관문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잠겨있지 않았다 내 몸은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나는 모든 힘을 짜내어 문을 열고 한 발씩 밖으로 나갔다 달빛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가 저 집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살아남아야 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다시 살아남겠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 집은 이미 멀리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이제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뒤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그가 나를 쫓아온 것일까 나는 두려움에 몸을 돌려 뒤를 보았다 창주의 이야기 그녀가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방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뒤쫓았다 그녀가 이곳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녀의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어디로 갈지도 예측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도망간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발소리가 그녀에게 들렸겠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그녀를 붙잡고 다시 내 곁에 두면 되는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고 아무도 내 소유물인 그녀를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가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였다 하진아 나는 크게 소리쳤다 그녀가 멈춰서며 몸을 떨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내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하진의 이야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멈춰버렸다 끝이야 이대로 잡히면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거야 그 생각이 나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급하게 다시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지기 전에 나는 더 멀리 도망쳐야 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눈앞에 있는 희미한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내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가락 끝까지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살아남아야 해 그 생각만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집 근처의 공터로 도달했다 그곳엔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내 목소리가 간절히 외쳤다 창주의 이야기 그녀가 달아나고 있었다 나를 뒤로한 채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애써 길들인 그녀를 그렇게 놓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내 것이었고 그녀가 도망친다면 나는 세상에 다시 혼자 남게 될 테니까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쫓았다 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곧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가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멈칫했다 이럴 수가 그녀가 사람들에게 도망친 거야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그녀를 다시 내 품에 안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진의 이야기 나는 눈앞에 희미한 빛을 향해 달렸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이 나를 구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가 내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에 내가 얼마나 지쳐 보였는지 그들도 금세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에 놀라면서도 나를 보호하려는 듯 다가왔다 나는 그들의 보호 아래 숨었다 그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가 저 멀리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사람들의 존재가 그를 멈추게 한 것이었다 그는 멀찍이 서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다 창주의 이야기 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놈들이 감히 내 하진을 데려가려고 해 하지만 나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다 그들 모두가 나를 주시하고 있었고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눈치채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뒤돌아섰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고 내 안에 있던 모든 분노가 나를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해서 그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를 너무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다 나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곁에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그녀는 나에게서 도망쳐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를 더욱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하진의 이야기 그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주며 경찰에 연락해주었고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제는 정말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 몸과 마음에는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그가 내게 가했던 모든 폭력과 고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나를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가 당했던 모든 고통을 잊지 않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해지기로 마음먹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안정되어 갔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 공포가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내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가 내 방에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다 문을 잠그고 사람들 곁에 있어도 그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제는 누군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에 의지하면서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다 하루는 경찰이 찾아왔다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불안해졌다 그가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가족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고 나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었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창주의 이야기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진이가 떠난 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내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도망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점점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내가 만든 이 작은 세계는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뒤로 나는 매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매일 밤 나는 하진이를 생각하며 그녀가 돌아올 방법을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가한 폭력과 악대는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나를 용서해 주었고 다시 내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환상이 깨지자마자 나는 다시금 깊은 절망 속에 빠졌다 하진의 이야기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무언가가 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안에 남은 상처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상담을 받으며 나 자신을 치유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가족들의 도움과 전문가들의 지지 덕분에 나는 서서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의 기억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억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는 그 지옥 같은 시간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폐가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기억하고 있다 그곳은 내가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종종 놀러갔던 장소였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그 집은 오래전부터 버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릴 적 호기심에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집은 외관부터 남달랐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짜리 집이었고 집을 둘러싼 정원은 이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대문은 녹슬어 삐걱거렸고 창문은 깨져서 유리조각이 나뒹굴고 있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 그곳은 항상 음침하고 어두운 느낌을 주었다 나와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그곳에 가곤 했다 처음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윤감해졌다 서로 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음산한 소리를 내거나 어두운 방을 비추며 깜짝 놀래켰다 아이들끼리 그런 식으로 놀다 보니 어느새 폐가는 우리 모험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다른 날들과는 조금 달랐다 우리는 폐가 안쪽에 있는 어두운 방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 방은 집에서 가장 깊숙이 위치한 방으로 언제나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호기심이 더 강하게 밀려왔다 야 저기 들어가 보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냐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제안했고 우리 모두 동의했다 우리는 서로 용기를 푹 두드며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꽤 큰 크기로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 상자를 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상자 위에는 여러 겹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상자의 표면에는 무엇인지 모를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문양들은 오래된 듯 했지만 어딘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이거 열어봐야 하지 않겠냐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며 상자를 열 방법을 고민했다 누군가는 자물쇠를 풀어보려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상자를 흔들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상자는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우리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들었어? 방금 소리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우리는 겁을 내기보다 더욱더 그 상자에 집중했다 더 열심히 해보자 이거 열어봐야 뭔가가 나올 것 같아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상자를 열려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자물쇠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자물쇠가 풀릴 때마다 우리 모두 긴장감에 숨을 죽였다 마침내 마지막 자물쇠가 풀리고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같은 채 칸공과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너무 낡아서 한 장만 넘기면 부서질 것처럼 보였고 유리병은 희미한 액체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액체는 마치 피처럼 붉었고 유리병 안에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듯했다 이게 뭐야 친구들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단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 순간 방 안에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 그만 나가자 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고 나머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급히 방을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날 그 상자를 열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열이 떨어지지 않고 기이한 환청을 듣는다고 했다 그는 자꾸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며 두려움에 떨었다 처음엔 장난처럼 들리던 그의 말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마치 그 상자를 열었던 그날의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우리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갑작스레 집을 떠났다고 했다 우리는 그 후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폐가에서 있었던 그날 이후 우리는 모두 변했다 누군가는 그날의 일을 잊으려 했고 또 누군가는 그 일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상자를 열었던 순간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다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선명해 나는 다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 상자 속에 들어있던 일기장과 유리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폐가는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무당 나는 어릴 적부터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다 내 고향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오래된 사당과 재단은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중심에는 항상 무당이 있었다 무당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며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보였다 아이었던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무당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의 무당은 선녀라고 불리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늘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빛을 꽂고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를 띄고 있었지만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위협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집을 찾아가 기도나 점을 치곤 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도 일이 생겼다 할머니가 갑작스레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열이 오르고 기운이 빠져갔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때 어머니가 무당 선녀에게 찾아가자고 말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얼굴을 보고 아버지도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무당 선녀의 집으로 갔다 그 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집 주변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뒤로는 나무 다리가 놓여있었다 그 다리를 건너가면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이 보였다 그곳에 도착하자 선녀는 우리를 맞이하며 할머니를 천천히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묵직하고 차가웠다 방 안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가득했다 벽에는 신령의 그림이 걸려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재단이 놓여있었다 그 재단 위에는 술과 쌀 과일들이 놓여있었고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선녀는 재단 앞에 앉아 작은 북을 두드리며 기도를 시작했다 신령님 오늘 이 집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 어르신을 구원해주고 그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주시옵소서 그녀는 기도를 마치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할머니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무당은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는 기도를 계속 이어갔다 나는 놀라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녀는 할머니의 몸을 두드리며 기도와 주문을 반복했고 이내 할머니는 진정되었다 선녀는 기도를 마친 후 우리를 보며 말했다 이분은 큰 귀신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원안이 이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안을 풀어드릴 테니 며칠간은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선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선녀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따랐다 할머니의 방에 부적을 붙이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올렸으며 선녀가 주는 약재를 받아 먹였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열이 내려가고 기운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우리 가족은 무당의 힘을 믿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처럼 선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였다 할머니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다 밤이 되면 누군가 우리 집안을 걷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가족들 모두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소름 끼칠 정도로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났다 이상한 냄새가 방 안에 퍼져 있었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단지 내가 악몽을 꿨다고만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버지도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발자국 소리였다 가족 모두가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갑자기 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할머니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호흡도 거칠어졌다 어머니는 급히 선녀에게 연락을 했다 선녀는 곧장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이 집에 뭔가가 있습니다 아직 그 원안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원안이 다시 할머니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선녀는 급히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부적을 다시 붙였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작은 북을 두드리며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가 진행될수록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마치 집 전체가 누군가의 기온에 눌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기도가 끝난 후 선녀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집은 원래 좋은 기운을 갖고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이곳에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원안이 되어 이 집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원안을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더 큰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선녀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선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제사가 열리는 날 우리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녀의 집으로 갔다 그날 선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큰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춤은 마치 심과 교감하는 듯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비롭고도 불가사이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정말로 무당이라는 것을 느꼈다 제사가 끝난 후 선녀는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렸다 이제 이 원안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리도 사라졌다 우리 가족은 선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할머니를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무당 선녀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했다 무당이라는 존재는 그저 미신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우리 전통 속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죄송하면 이 적은 사람을 사라졌다 이제 그 안으로 사는 39분 예빈해 이 소리도 사라졌다 그 안으로 사는 3살 지지율에 그 안으로 사는 40분간 되었다 이 Acabotão은 1시 남 Nicolas